85편 86편 86편 8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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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88편 88편 8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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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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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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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하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하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쏘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학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듬이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지하여 피를 흘리려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맞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여 모든 신들보다 경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한눈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유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리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의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비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루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타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성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01편 10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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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103편 103편 10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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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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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편 105편 105번 10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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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렛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왁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라기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찬나무로 집을 삶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초로다. 여왁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흙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불을 지지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야마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리에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헤아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굽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가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어야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미로다. 할렐루야.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니 알게 하려 하시미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쇄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타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랬도다. 그들이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비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팩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의 비누하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한의 우상들에게 제삼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화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자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지짐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율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짐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살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짐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주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짐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간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 내 것이오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애덤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불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애덤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땜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완은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우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와께 받는 보홍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110편 여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밀기세댁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들이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와께 감사하리로다 여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와께서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와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휴관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지로다 113편 할렐루야 여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뒀는 데에서부터 해주는 데까지 여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미며 요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민가 너희 산들아 순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하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굽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15편 여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어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에 집여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어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와를 경애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대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떼리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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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편 12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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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